우리는 누구나 부자가 될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하지만 그 부자가 될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지금도 힘든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이번 영상을 통해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풍수로 세상을 바라본 남자 풍수 큐레이터 멋지동입니다. 오늘은 풍수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다가오는 기회에 대한 것, 즉 대운에 대한 의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대운이 오는 징조를 알아차릴 수 있도록 이번 영상에서 안내해 드릴 거고요. 그것만 잘 생각을 하셔도 우리가 다가오는 삶의 큰 기회를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비록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보다는 나이가 어리겠지만 그러한 분들은 많이 봐왔고요. 또 제가 직접 어릴 때부터 미리 겪어와봤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듣기에 앞서서 각종 컨설팅 신청이라든지 얼마 전에 출간 내 저희 책 베스트셀러 부의 풍수를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링크를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7월 말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통해서 컨텐츠로 라이브 방송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현재 살고 계신 집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사연을 보내주시면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변화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우선 대운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주에서 쓰는 용어인데요. 대운이 좋은 걸 수도 있고 나쁜 걸 수도 있고 그게 어떤 삶의 큰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점을 이해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대운이 왔을 때 어떠한 것이 변하느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 환경인 겁니다. 이 환경이 아주 크게 변하는데요. 보통은 이제 이사라든지 직장 관계 등을 통해서 우리 삶이 크게 변하게 되겠죠. 저도 이 직장이라든지 집이 한 번에 한 번에 이렇게 바뀌는 건 경험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이렇게 바뀜을 해가지고 내 운이 바뀌게 되는데요. 이 환경이 변한다는 거 바로 풍수의 근본 원리에 맞게끔 봤을 때 내가 사는 위치가 바뀌면 내가 사는 곳의 그 기운이 바뀌기 때문에 당연히 나에게 영향이 미쳐지는 겁니다. 이 환경이 변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올바른 환경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려고 하는 집이 올바른 곳인지 내가 가는 직장이 진정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잘 캐치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환경의 변화와 이어진 내용입니다. 환경이 변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주변 관계가 변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이거와 별개로 진짜 순수하게 갑자기 뭔가 나에게 큰 기회를 주는 사람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보통 이것을 귀인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게 아니고요. 반대로 나와 잘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척이 져가지고 정말 남보다 못한 사이게 되는 이런 변화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직장에서 새로운 거처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새로운 인연들 그리고 멀어지고 가까워지는 그러한 인연들의 변화를 우리가 잘 감지를 해야 됩니다. 이게 들으면 너무 뻔한 것 같죠? 근데 맞닥뜨리면 우리가 이거 생각할 틈도 없이 후다닥 후다닥 바뀌게 됩니다. 후다닥 바뀌고 뭔가 정신 차리고 나면 이미 좋은 기회들, 좋은 변화의 순간들은 다 지나가고 없습니다. 이거 진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그냥 에이 뻔히 다 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뻔히 다 아는 거, 그거를 그 순간에 뻔히 아는 거를 내가 알고 적용하고 바꿀 수 있어야지 그게 진짜 잘 사는 사람들,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특징인 겁니다. 그 점 여러분들 꼭 유념하셔가지고 뭔가 관계가 변하기 시작한다? 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진짜 매몰차게 끊어야 되는 사람들은 끊어버리시고요. 새로 다가온 사람이 이 사람이 진짜 기회인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는 냉정하게 잘 분석하고 판단해가지고 기회가 된다라고 판단이 된다면은 꽉 그 사람을 잡는 거. 그랬을 때 진짜 여러분들이 기회를 캐치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 내 스스로가 변화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뭔가 새로운 감정들이 올라오는 순간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뭔가 하고 싶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있고요. 혹은 이전에는 진짜 잘 안 하게 됐는데 내 스스로 뭔가 동력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하루하루 바뀌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큰 스펙트럼으로 봤을 때 몇 개월 다니든 1년 다니든 이렇게 봤을 때 뭔가 예전과는 좀 다르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한테 갑자기 뭔가 힘이 나는데 이때를 잘 캐치하셔야 됩니다. 이때 힘이 들어올 때 소위 말해서 물 들어올 때 노조라고 하죠. 내 몸에 힘이 생겼을 때 아, 그러면 내가 뭔가 이전에 계획했던 새로운 일들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진취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고 혹은 반대로요. 내가 갑자기 어, 힘이 없는데? 뭔가 안 되는데? 싶은 그때는 뭘 해도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진짜로요. 진짜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될 때가 있는데 그때는 뭘 해야 되냐? 가만히 웅크리고 있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아니 뭐 그냥 나쁜 거 있는데 이게 있어야 되냐? 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삶의 케이스마다 다른 거지만은 기본적으로 운이 꺾이기 시작할 때는 그때는 뭘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를 벌리지 않는 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거고 그 순간에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그게 진짜 이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진짜 잘 캐치해야 됩니다. 뭐 어떤 분들은 대우운과 관련돼서 변화하는 거예요. 얼굴 나삐지 변한다. 뭐가 변한다 하는데 그거는 관상도 저는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거는 진짜 캐치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내가 그날 뭐 얼굴 끄슬렸는데 이게 밝아진지 어두워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내 스스로의 내면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그 마음가짐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캐치해 내는 거. 그게 진짜로 여러분들이 대운을 잡는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는데요. 이 변화들도 있고요. 궁극적으로 대운이 다가온다는 거. 자, 삶의 큰 변화가 시작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봐야 되냐? 바로 인생의 시험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아, 대운이 오니까 무조건 잘 될 거야. 이거는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안 거고요. 좋은 게 오는 게 아니고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내가 잘 소화를 해야 그게 진짜 내 인생의 기회가 되고 좋은 거에 되는 거지. 그 시험의 순간을 그냥 해버리면은 그냥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냥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대운이 오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대운이 오는 상황들을 여러 번 겪어봤고 최근에도 한 번 겪어봤는데 진짜 정말 많은 동력이 일어나기도 하지만은 그와 동시에 나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항상 호사다마라고 하죠.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다는 거. 이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제가 고객분들한테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그럴 때일수록 항상 조심하시라는 거. 좋은 일이 있으면 동전의 뒷면처럼 나쁜 일이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 살아가는 순간순간들을 살얼음 걷는 것처럼 걷는 거. 그게 진정한 삶의 지혜인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풍수를 공부하는 참된 사람으로서 수처작주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즉, 내가 자리한 그곳에서 내가 주인이 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고 내가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내가 소속된 곳에서 일을 해나갈 때 진정으로 나라는 사람이 주인이 되고 어디서든 인정을 받게 되고 어디서든 좋은 기회를 얻게 되면서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는 삶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각종 컨설팅 신청, 도서구입은 링크 참조해 주시고 사연은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